이번 콘서트에 이번 콘서트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스포 하나 해주시죠 개인적으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왜냐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정해진 게 많이 없으니까 이거 어려운데 근데 내가 만약에 뭘 한다고 했는데 그게 제가 어떻게든 그 순서 만들어 드릴게요 진짜요? 실수로 있거라 그러면 이번 콘서트에 고영가씨를 제외한 저 이태욱씨 편유일씨 춤을 추겠다 그녀의 일 moments Who are you on my own We can go high I can hear you I'm just gonna die Don't know I have your boy I can hear you I can hear you I'll just gonna die Don't know I have your boy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